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지금 상황도 딱 그렇게 돼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과연 빅스텝을 밟아 나갈지 모르죠. 정말 우리나라도 자이언트 스텝을 갈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금리 역전 현상은 과연 두고 볼 것인지 이것도 이제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무엇보다 외국인의 셀코리아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악재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군요. 지금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떠나고 있어서 문제인데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는 코스피에서 한 3,200억 원 정도가 빠져나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614억 원 정도가 빠져나갔는데 어제뿐만은 아닙니다. 이번 연도 들어와서 계속 외국인들은 내다 팔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올해 들어와서 한 15조 원 정도가 지금 빠져나간 상태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탈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뭐 시각에서는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외국인들이 심각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또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 그러면 연기금마저도 이제는 매도를 했는 부분도 눈에 띄었고요. 또한 개인들의 아까 말씀하셨던 B2 물량들도 사실 청산당하면서 반대 매매 물량도 나오게 되고 무엇보다 차익결제 거래죠. CFDE 증거금 부족으로 지금 청산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매물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신용거래 융자 잔액도 보겠습니다. 이게 2주 만에 지금 한 굉장히 뭐 말 그대로 안타깝죠. 사실 이게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낮아진다는 얘기는요. 사실 B2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재미를 못 느낀다고 이제는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항복을 했다. 뭐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거 개인 매수세들이 받쳐줬는데 그동안 개인 매수세들이 이제 못 받칠 정도로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제는 2주 만에 한 1조 8천억 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조 원을 좀 하회하게 됐는데 사실 지난해 그 2월 2일 이후에 이제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시가총액 회전률도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회전률도 있는데 이게 사실 주식거래가 얼마나 활발한지를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높을수록 좋은 건데 이게 빠지고 있는 거죠. 이것도 지금 보니까 통계를 봤더니 이제 한 자릿수입니다. 2020년 이후 두 자릿수 기억하다가 지금 봤을 때에 이달 들어와서 회전률이 5.99% 그러니까 6%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시가총액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증시의 탄력성을 좀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사실 활발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인데 이게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실적 모멘텀이 있어서 받쳐줄지가 지금의 상황으로는 이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실적이 못 파쳐준다. 그러면은 뭐 당분간은 굉장히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로 계속 작용할 수밖에 없고 어제 이제 화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꼭 잡겠지만은 부작용으로서 역시나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또 주가가 또 떨어진 모습도 보였는데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다가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데 사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오는 경기 침체에 오히려 더 공포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나갈 수 있는 돈들은 많이 나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들어온다라는 보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시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 하나하나 알아보기 전에 어제 환율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감은 그렇지 않았지만 역의 환율을 보면 1300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시장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뭐가 있습니까? 역의 환율이 이제는 1300원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마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당연히 1300원 돌파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환율이 이렇게 고환율로 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환율이. 그러니까 싸들고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고환율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외국인들이 셀코리아의 한 부분을 환율도 담당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본다 그러면 가장 우려스러운 게 환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사실 외국에서 돈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호재겠지만 말 그대로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호재겠지만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높아진다는 얘기는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제는 금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한국은행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울 의장이 얘기했던 것, 우리나라 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할 때고 그럼 경기 침체 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보시는 것이 이제는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시장에. 근데 가장 좀 우려가 됐던 거는 IT 쪽, 대형주도 특히 보진한데 이게 실적까지도 지금 수요, 말씀하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들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실적까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아, 좀 뭐 삼성전자 얘기하면 한숨 밖에 안 나와서.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사실은 실적은 좋다 항상 이랬었는데 이제 실적까지 좀 문제가 되나 싶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22년 1분기 봤을 때 딜은 평균 가격이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3% 정도. 리서치 기관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2분기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러다가 3분기 가서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8% 정도 더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평균 가격이. 그러니까 디렘이 주요 종목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라든지 디렘이 이제는 주요 종목인데 사실 이게 평균 가격에 빠지고 있다. 이런 것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 사실 이번 연도 초만 하더라도 많은 리서치 보고서들이 3분기에는 업황이 좀 좋아질 거다, 디렘이.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경기 침체가 오고 무엇보다 변수, 유럽 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제후내에서 사실 이렇게 변수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리서치 보고서도 이런 전망도 이제는 줄줄이 깨지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디렘 같은 경우에는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는 삼성전자가 43%를 담당해서 업계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고요. 2위가 SK하이닉스죠. 이게 1분기 기준으로 27%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디렘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20% 이상 수출 효자 종목이 반도체인데 반도체기 빠져버리면 이렇게 줄줄이 하향하게 되면 이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문제가 아니라 대장주잖아요. 그리고 시총이 엄청 큽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주가 종목의 퍼센테이지를 다 끌어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줄줄이 파란색 뜰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 정부가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특효약 한마디로 인력 수급이라든지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의 환경을 개선시켜야 된다든지 정책적으로 뭔가 반도체를 살릴 수 있는 시그널이 지금 나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시강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시설 투자 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나라에 과감한 투자를 더 할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이라든지 기본적인 환경들을 좀 열어줘야지만 사실 반도체가 살고 그럼 우리 주식장도 또 같이 살고 이러면서 이제는 나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시각에서 지금 목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들 빨리 정책적으로 풀어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 것 같은데 참 이게 시장에 빠르게 빠르게 반영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어제 LG전자도 신저가 장중에 경신하기도 하면서 역시 비슷한 이유였어요. IT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또 LG전자가 최근에 새롭게 또 떠오르는 게 자동차 쪽 아니겠습니까? 그게 조금 받쳐줄 수는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들어요. 저는 충분히 반응하다. 가능하다. 저는 가능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LG전자가 좀 안 좋았던 것이 일단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하죠. 무엇보다 물류비입니다. 이제 가전 쪽은 단점이 뭐냐면 무거워요. 무겁다 보니까 물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좀 단점인데 아시겠지만 물류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영업이익의 영향을 판간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고 두 번째는 가전 수요가 사실 급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엔데믹이 온다. 이러다 보니까 비대면 사이가 오다 보니까 사실 가전 수요가 좀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코로나19 시대. 그런데 막상 이제 엔데믹 색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물량이 확 줄어들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가전 제품의 수요도 많이 줄게 되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는 TV 산업이 좀 부진했던 부분들. 왜냐하면 코로나19 시대에는 집에서 TV를 많이 보시니까 TV가 많이 팔렸는데 지금 뭐 엔데믹 상황으로 오다 보니까 야외활동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는 TV 판매율도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이제 환율이죠. 이제는 완성 가전을 만드시는 쪽은 사실 부품을 달러를 주고 사오고요. 이제는 파는 거는 원화로 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환율 상태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LG전자에 기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역시나 전장이죠. 그러니까 LG전자가 잘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건 취한다. 한마디로 모바일 버리고 가전은 하고 이제는 전장을 선택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판단이라고 저는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고 이런 전장 부분에서 전기, 장비 중심으로 LG전자의 사업 개편이 됐던 것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땐 계속적으로 효자로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미래 성장 가능성은 워낙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IT 쪽 한번 살펴봤는데 어제 또 이야기가 나왔던 건 아모레퍼시픽이 사실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소비주 쪽에서도 좀 부진한 전망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증시를 평가하라고 하면 좋은 예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지금 워낙 종목들이 다 빠져 있는 상태고 앞으로 미래에 당분간의 가능성 자체가 성장 가능성이 사실 없다 보니까 모멘텀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특히 어제 주식시장에서 빠졌을 때에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이거 왜 빠지는 거야라고 말할 정도로 모멘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성장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 그 정도로 사실 지금의 주가 투자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굉장히 어려운 투자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중국에서의 업황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봉쇄 정책들이 풀린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이 풀리지 않는 이상은 소비자의 중심, 그 다음에 화장품 중심으로 뜨는 모멘텀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2분기 실적 봤을 때 연결 매출액입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이 1조 한 261억 원 정도에서 전년지 대비해서 12% 빠지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분기 대비해서 전년비 대비해서 36% 정도 빠질 것이다. 지금 컨센서스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화장품 중심으로 대표적이잖아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안타깝게 느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길을 열어줄지 이것도 이제는 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되겠고 무엇보다 좀 가능성 높은 거는 역시나 온라인 시장에서는 그나마 좀 낮거든요. 그래서 역직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온라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물량이 좀 소외되고 있고 물량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온라인 시장에서의 이런 매출 부분도 함께 모니터링을 꼭 해주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증시가 전반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런 모멘텀들이 바로바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실적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좀 부진한 쪽 봤고 그렇다면 정말 괜찮아질 쪽은 어디라고 보세요? 저는 렌탈 쪽이라고 봅니다. 렌탈 쪽이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경기 침체 때 가장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렌탈입니다. 렌탈이고 그다음에 또 중고차 시장이거든요. 일단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모멘텀이 있었죠. 얼마 전까지는 모멘텀이 이제는 중고차 시장 진출이라는 모멘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시겠지만 미국 1위 중고차 판매 기업인 카바나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이 사라져서 롯데렌탈이 잠깐 떨어진 적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 구조는 다르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와 영향을 받지 않고 롯데렌탈의 앞으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일단은 렌탈 시장은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도 렌탈 쪽은 지금도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는 상승 모멘텀이 사라졌다는 게 문제여서 떨어졌지만 앞으로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탄탄하고요. 특히 증권사에서 내다보고 있는 이런 롯데렌탈의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부분은 오히려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는 같이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건설사 중심으로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분상제 이슈가 나온 다음에 어떤 건설사들에게 이익이 좀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약간 그게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서 이게 약간 추리하는 게 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 과거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정부는 토목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설주의에 대한 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어려운 시장 속에서 그래도 2분기의 실적에 대한 각각의 업황들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